아, 공연 전에 한 번만 더 맞춰봤어도 우리 진짜 잘했을 건데. 아쉽다, 맞지? 어. 아유, 손 실어봐라, 이거. 이제 날이 좀 추워질런가 보다, 맞지? 이, 이, 이 불래? 됐거든. 춥다며. 아유, 그렇다고 내가 먼저 잡을 수도 없고. 권승찬,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, 맞지? 당연하지! 사, 사귀는 사이지.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? 야, 내가 지금 네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다, 애가. 이만하면 됐지, 뭐. 너 진짜 답답하다, 어? 그냥 해라. 지금? 어. 해. 뭐, 벌써? 야, 우리 지금 사귄 지 하루? 아, 하루가 뭐고. 야, 지금 30분 됐다, 30분. 안 된다. 야, 그게 뭔 상관인데. 아, 안 된다. 야, 김시은. 야, 김시은. 내가 다 계획이 있거든, 어? 그러니까 좀 있어봐. 아, 뭐 이런 거를 계획 시계나 하도 진짜. 진짜 핵 보수적이다, 씨. 야, 김시은. 내가 진짜 미안하다. 내가 티 많이 나더나. 내가 진짜로. 아, 진짜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왜 하는데. 하여간 김시은 니는 그 부담 갖지 마라. 아니, 야, 첫 키스인데 이런 데도 하고 그러면 아예 좀 아냐. 그럼, 아예 좀 아냐. 네. 손? 뭐란 건데 손? 와, 니 역스 개망정이네, 검증자. 와, 내가 니 그런 남자인 줄 몰랐니? 어머. 아니, 머릿속으로 떠올랐다. 아니, 머릿속으로 떠오르기만 했다고. 아, 걔 안다! 부끄러워하지 마라, 내가 다 이해한다, 어? 남자들 다 그럴 수도 있지. 야, 근데 아있나? 야한 생각만... 귀 안 긴다, 크데라. 이게 안 긴다, 크데라. 아, 진짜 니... 야, 니 이거 가지고 또 내가 언제까지 놀리려고. 아이, 뭐... 응, 평생. 평생? 야, 내는 뭐 니 놀릴 거 없는 줄 알아. 뭐? 내 뭐 뭐, 내 뭐 있는데? 니 뭐? 어? 내가 웃겨가지고... 뭐? 안 오는 데 오지 마라! 하지 마! 하지 마라! 아니, 니는 다 놀려놓거든요. 내가 하지...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안 할게, 안 하지 마라. 아니... 아, 진짜 하지 마라. 알았다, 진짜 안 할게. 하지 마라 하고, 하지 마라! 아! 아, 진짜 안 할게. 안 할게. 가자. 하라! 가슴 다! 기분이 좋아! 난 행복한 걸! 떨린 걸! 안 할게! 안 할게! 싸움나! 이 씨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